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왔어 진짜 왜 왜 날 좋아하냐 어이없어 처음부터 시작한 단어 먹어도 내가 말하는 거야? 이발참 나도 대답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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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괴롭힐 일이 없나 해서 다 있어 있어 아 정말 내가 아까 슈가처럼 너를 괴롭혀봐 아악! 내가 대장?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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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야! 나 왔어! 소아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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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빨 아빠 여긴 나한테 배운 건가? 오바한 건가? 오바, 너가 너처럼 이렇게 했을 거잖아, 진짜 무한하게 진짜 내가 그때 이렇게 발꿈치를 떼고 있었어 근데 좀 살짝 닿았나 봐 우기가 아! 나 안 발표했는데 진짜로 나 진짜 내가 이렇게 뒤꿈치 들고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 한 80%는 우기가 다 찍어준 거에요 나는 왜 마음에 드냐면 우기가 날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예쁜지 좀 아는 거 같아 우기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날 찍어주는 거 같아 나의 예쁜 얼굴 이렇게 저 언니 오늘 좀 많이 드려줘서 오늘 고생이 진짜 많았어 우기 하나 뽑아주세요 진짜 해야지 싫어 그런 미니어 있으면 해줄 텐데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누구게? 전소연이네 누구게? 오기! 수빈입니다!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아 나 찍잖아 혼자 쓰면 안 해 다음번에 다음번에 마ண 느낌 기분이 너무 좋아 우기야 우기야 진짜네 진짜네 괴롭힐 때만 너무 행복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진짜 사랑해서 그렇다고 아니 제가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맞는데 사랑해서 괴롭히는 게 맞는데 제가 우기를 괴롭히면 우기가 막 싫어해요 싫어한 척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 얘가 싫어하니까 이제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얘가 되게 질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만 괴롭혀라 자 이봐 지금은 직업을 진짜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뒤에서 사실 진짜 많이 힘든 것을 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이번에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 놀리면 안 돼요 알죠? 평생이나 놀려 그냥 아뇽 우리 언니는 호나 거짓말 치지 마요 이거 제가 골라서 줬잖아요 네 네 아 우기야 네 요즘 되게 타지에서 생활도 오래 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이겨내면서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고맙고 나는 너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굳이 세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대로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니까 그대로 너무 잘해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좋아 전화 좀 해줘서 전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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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화면밖에 없었어요 소연이 소연이 재미없다 소연아 아니 우리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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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었잖아 진영씨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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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것 같아 아무도 탐내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진영아 잘해줬어 이렇게 어딨어 소연이 직접 이렇게 마요네즈 주신 거 이 한입을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멘트로 할게요 잠깐만요 네 정말 이번에 곡을 쓰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정말 아이들같이 자신을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 그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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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이 먹어야지 네 저는 소연이 제일 좋아 하거든요 진심으로 좀 너무 리스펙이 하고 저 요즘에 롤무대 소연이로 바뀌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가끔 소연이 실수로 막 오빠를 볼 때도 있어요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왜 시작해볼까요? 우기의 사랑 네 우기의 사랑 와아아아 진송이야 진송입니다 진송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이거 현실적이에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 차 내 건데. 같이 갈래? 갈게요. 갈게요. 저 뒤에 뭐야? 아줌마님. 아줌마. 뽑은 지 얼마 안 됐어. 나 차 몇 갠지 봤지? 어 봤어. 같이 갈래? 여기야. 너가 남자라는 거가... 진짜 미쳤어. 아니야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오바되고.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왜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 뻥이야. 이 가슴 다 좋아 죽을 것만 같은걸. 이렇게 멋있는 네 옆에. 나 누워 있을 때면. 가끔은 이 상황에 믿기지가 않았어. 사랑을 또 때묻고 나서야. 편하게 잠을 드는걸. 그렇게 더 적게 더 전부 다 왜 멋있는지 넌 남들이 보기에 또 멋있는지. 내 일판 고민하는 너에게 너를 좋아하는 날. 사랑을 주세요. 이보다 더 받고 또 받아도 부족해. 그대가 좋아요. 이만큼요. 나 그댈 진짜 사랑하나봐. 왜 이리 멋져요. 불안해요. 이렇게 과분한 사람이. 왜 내가 좋아요. 어떡해요. 그대가 내게 온거냐구요. 너가 가끔 피곤한 말투로. 내가 귀찮은 것처럼 굴면. 서운한 마음이 별처럼 커져. 젖어 지내버리고 마는걸. 나도 알아. 못해준 것보다 잘해준게. 가끔 피곤한 말투로 뱅킹한 말투로. 지내버리고 마는걸. 칠각하는 말투로. 나 그대가 안전하기위해. 코피곤한 말투로. 뱅킹한 말투로. 그리고 기술이 다른 걸 보기위해.